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 과학관념 동물원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맹앤커, 혹시 특수동물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네. 도마뱀이나 파충류 같은 동물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들어는 많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특수동물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연희실용전문학교 반려동물학과 문대승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반려동물학과가 어떤 걸 가르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네, 반려동물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전문가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동물원 사육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나 애견 훈련사, 애견 미용사, 그리고 동물 매개 치유 관련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특수동물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특수동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종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요. 과거에는 흔히 이색 애완동물, 희귀 애완동물로 불렸는데요. 지금 반려동물로 불리는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 가정에서 길러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시장에서 사육되어지고 있는 이색적인 양서 파충류나 절지 동물들이 특수동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요즘은 많이들 애완반려동물로 키우는 이구아나라든지 도마뱀 같은 게 대표적인 특수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스튜디오에 특별한 동물을 데리고 나오셨다면서요. 네, 네. 네, 한번 직접 보여주시죠.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와, 네, 카멜레온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동물인지 소개 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서식하는 펜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카멜레온 종류인데요. 네. 지금 카멜레온들은 약 20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색이 정말 예쁘고 화려한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만져볼 수 있을까요? 네, 원순한 편이라서 만져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오. 보고 있어요, 지금 메인코를. 네, 굉장히 촉감이 거칠거칠하면서도 부드러운 것 같고요. 좀 말랑말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신기하네요. 눈이 그리고 거의 전방을 다 주시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신기한데 보통 카멜레온 하면 환경에 따라 색을 바꾸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사실은 과거에 카멜레온 하면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색을 바꾼다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카멜레온들이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변 온도나 그리고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색깔을 자지우지하는 것은 본인의 지금 생각, 감정 그렇게 기분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 그러면 카멜레온은 자신의 기분을 숨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기분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지금 굉장히 뭔가를 호기심에 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잘하고 있는 건가요? 카멜레온. 네, 네. 네, 그렇다면 반려동물로 키우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아름다워서 이런 이색 동물들을 좋아하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펜서 카멜레온은 인기가 많은 편이고 근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르는 방법이 대동 소유하지만 동물에 따라서 이 파충류들은 각각 사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맞는 사육 환경을 조성을 시켜줘야 되고요. 또 이런 파충류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곤충을 먹기 때문에 집에서 귀뚜라미를 같이 키워야 합니다. 아, 귀뚜라미를 먹나요? 그렇죠. 죽어있는 건 아니고 꼭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도마뱀 종류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먹는 종류들이 있긴 하지만 카멜레온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시력이 발달해가지고 움직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먹이를 선호합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줘야 되나요? 일단 카멜레온들 같은 경우는 좀 통풍이 잘 돼야 되는 환경이 돼야 되고요. 또 이제 카멜레온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영역 성량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무 한 나무에 한 마리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암수 같은 경우도 번식기 때 만나서 간단하게 교미를 하고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카멜레온들 같은 경우는 큰 케이지를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한 마리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카멜레온들은 그럼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 카멜레온들은 지금 저희 학교 실습실에서 키우는 종인데요. 학생들이 레옹이라고 지금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아, 카멜레옹에서 레옹? 레옹, 귀엽네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지금 대략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3년 정도면 이렇게 크는 건가요? 네, 이 카멜레옹이 다 자라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고요. 아, 더 이상 크지는 않는 거네요. 네, 네. 다 자라는 성취입니다. 네, 오늘 레옹이의 방송분은 좀 된 것 같으니까 좀 쉬도록 다시 케이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특수동물이 사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동물이잖아요. 원래 이런 동물에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 사실 저는 동물이라면 다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네. 네. 이제 이고아나가 처음 수입되었을 때부터 길렀었었고, 사실 이고아나 같은 경우에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수입이 됐었는데, 휴가 나와서 이제 삽던 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이 본격적으로 많이 키웠던 거는 이제 중국 유학을 가면서 중국은 굉장히 동물을 기르는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양서 파충류도 많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길래 그때 기르게 된 게 2년이 돼서 지금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취미생활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직업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 전공은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저도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굉장히 의미네요. 네, 디자인을 전공해가지고 사실 제가 디자인할 때 거의 모티브가 동물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미로 이런 동물들을 키우게 되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이런 마니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부추금에 의해서 이런 특수동물 샵을 오픈을 하게 됐고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애완동물과에서 애완동물 분야로 해가지고 강의 제기가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게 2년이 돼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동물을 좋아해서 기르다가 지금 직업이 되셨다는 건데 정말 특수동물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게 방금 레옹이죠. 저희가 잠깐 봤지만 정말 귀엽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특수동물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좋아하고 사실 모든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길러봤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인간과 감정을 서로 교류하고 가족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개나 고양이가 혼자 남겨지게 되면 우울증도 앓게 되고. 사실 그들이 죽었을 때 펜 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특수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육자가 짝사라는 개념으로 본인만 좋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파충류들 같은 경우는 매일 먹어야 하는 다른 포유동물과 달리 굶주림에 강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집을 좀 오래 비운다든지 그런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시 생활에서는 이런 양소파충류들이 애완동물로서 좀 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특수동물 중에 특별히 애정이 가는 특수동물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집에서도 많이 기르고 있는 동물이 바로 개구리인데요. 아 개구리요? 네. 포이즌 다트프로기라고 해서 남미의 온주민들이 화살촉에 개구리 피부의 독을 추출해서 원숭이 사냥할 때 쓰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개구리들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그 개구리들 같은 경우는 보통의 개구리들이 야행성인 반면에 밤에 움직이는 종인 반면에 이들은 자기들이 강한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해요. 활동량도 많고 그래서 관상의 가치도 높지만 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비바리움이라고 해서 동물의 사육 환경을 자연상태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도마뱀이나 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좀 부실 수가 있어요.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런데 개구리들 같은 경우는 식물이랑 잘 어우러져서 자연의 일부처럼 보여지게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피부에 독이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 개구리들의 독은 항상 가지고 있는 독이 아니고 먹이로 합성하는 독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되어지고 있고 기르는 개구리들 같은 경우는 독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여러 독특한 동물을 여러 마리 키우시다 보면요. 좀 독특한 에피소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으실까요? 동물을 기하다 보면 사실 매일매일이 에피소드고요. 가장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는 초창기 때 동물을 키울 때는 사실 파충류 전용 이런 사육기기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고기 키우는 그런 수족관 같은 데서 많이 길렀어요. 그러다 보면 뱀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탈출을 잘합니다. 오 그렇겠네요. 이렇게.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혹시? 처음 그런 일을 당한 게 중국 유학할 때 기숙사에서 뱀을 키웠는데 그 기숙사가 호텔 한 층을 쓰는 기숙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뱀을 네 마리 키웠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다 탈출하고 오더라고요. 오이고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뱀이 발각되면 저는 이제 한국으로 쫓겨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마리는 찾았습니다. 그 더구나 저희 학과 사무실 앞에 기어다니고 있는 걸 잡아가지고 안 들켰는데 두 마리는 끝까지 못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군요. 그럼 이제 끝으로 이런 특수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분들에게 좀 조언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이색적인 특수동물들을 보면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 덜컥 자기가 요즘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니까 나도 길러봐야지 하고 공부하지 않고 덜컥 산다거나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몇몇 마녀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독사류 같은 것들을 불법적으로 기르고 있는 것들이 요즘 적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주인이나 타인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동물은 애완동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많이 키우는 동물이 아니니까 이런 반려동물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파충류는 좀 친숙하지 않아서 오늘 어떨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레옹이 만나보니까 조금 더 친숙해진 느낌이 있어요. 메인콘은 어떤가요? 저도 지금 키워보고 싶다, 키울 수 있다는 아니지만 이제 키우는 집에 가거나 직접 만나게 되면 거부감이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까지 서울 연희실용전문학교 반려동물학과 문대승 교수님과 함께 특수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